아 예, 대행 알바죠? 여기 개콘 공원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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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고의 대행 알바 업체 알바 1000명입니다 그러시구나 다름이 아니라요 오늘 기획사에서 버스킹하는 거 보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스카웃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전문의니까 오늘은 알바 한 명 더 오기로 했는데 올 데가 됐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UNB 키중입니다 투잡 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사고 싶은 거 있나 봐 일단 저희 갈 거 그리고 이거 두 친구는 오늘 처음인데 여기 노래 부를 때 عن다 잘한다 해주고 그리고 이름도 불러주고 김정은! 김정은! 너네 이름 말고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알아서 잘하는 친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유비! 그리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제가 나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훈이! 우리 화이팅 한 번 할까?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믿음직스럽다 자, 좀 이따가 노래를 준비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저기요! 지금 노래 시작도 안 했어요 뭘 보고 잘한다는 거야? 잘하겠다! 저기요, 저기요! 지금 말고 기획사에서 오면 그때 해주시면 돼요 손, 이거 되게 어색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스킹하고 계신가 봐요? 아, 예 아, 뮤지션이구나 아, 네, 뮤지션입니다 아,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 있네 아유, 오늘은 많이 온 편도 아니에요 좀 봐주세요 아, 예 자, 네 버스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 잘한다! 그죠? 그죠? 저 노래 되게 잘하죠? 예, 신청곡 받겠습니다 어떤 노래 부를까요? 잘한다! 왜 자꾸 잘한다, 잘한다만 하는 거예요? 제 앨범 타이틀골 제목이 잘한답니다 예 아, 그래서? 아, 제가 그전에요 저 비트박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트박스 할 줄 알아요? 비트박스요 네, 비트박스요 오, 기본기가 확실히 탄탄하네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아, 야 뭐야? 맞아요 30년 연습했는데 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30년을 연습했다고요? 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18살이요 뭐야? 말이 되나, 이게? 제가 30년 동안 연습한 비트박스 보여드릴까요? 오! 비트박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잘하는데? 더 잘하는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해도 형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제가 사실 비트박스보다는 춤을 잘 춥니다 아, 춤을요? 아, 춤을요? 잠깐만요 뭐야? 제가 30년 동안 연습한 춤도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오, 잘해 가자! 치명적이야 와, 잘해 야, 잘하네 이렇게 쳐도 형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뭘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무엇보다도 왜? 왜 갖다 대? 얼굴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저기요 저보고 잘한다고 하셔야죠 잘한다 아니 와, 봐봐 성형하러 갈 거야 어디 갈라 성형하러 갈 거야 오, 성형을 해 빠르게 하세요, 어디 가 아니요, 저 사람 연락처 좀 줘야겠다 아, 홍현호 씨 뭐? 이렇게 실제로 뵐 수 있다니 안녕하세요 저 현호 씨 노래 다 들었어요 데뷔곡부터 지금까지 다 예? 저 모르는 것도 없거든요 어, 예 저 생일 1월 10일의 음력 맞죠? 어,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은 제육볶음이고 어, 맞아요 어, 팬이세요? 엄마예요 아, 아니 아니, 현호 씨께서 제 배송에서 나올 때도 응애 에헤헤헤헤헤헤헤 아,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엄마라면서 자꾸 현호 씨 부르세요 아, 호주교수 팠어요 남남이 여동학교 노래한다고 까불어가지고 현호 씨 홍현호 씨 앞으로 화이팅하십시오 뭐 이전엄마 올림 뭐세요? 뭐 이전엄마 이전엄마예요? 그 삼촌 팬 아시죠? 네 엄마 팬입니다 아, 그럼 생각해봤는데 우리 회사랑 안 어울릴 거 같아 왜 여자 보컬이 있는 혼성 듀오를 좀 구하고 있거든 지금 저도 혼성 듀오 할 수 있습니다 여자 멤버가 어딨는데 여기 있잖아 뭐야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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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더러워 이게 왜 왜 잘한다 잘한다 아우, 다 망했네 예아 하아 으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